네 안녕하세요 콩 파괴 여러분 헌터 파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뭘 잡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워요 오늘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컨텐츠는 저도 굉장히 반성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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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수욕장 쓰레기를 주워보자 사실 이제 여름철에는 저도 가끔 나가서 주웠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반성하는 게 바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컨텐츠를 나갔을 때 보이는 거를 가끔 줍긴 했는데 작정하고 쓰레기를 줍는 거는 정말 손에 꼽아요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성하는 부분이고 겨울에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대놓고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쓰레기를 한 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봉다리 한 봉다리 이상은 다 채울 거예요 같이 주우러 가요 레쓰 고 참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네 자 여러분 오늘 쓰레기줍기 컨텐츠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파도가 별로 안 세다고 그래 뭐야 아니 여러분 아니 우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물이 여기 지금 여기 앞에까지 여기까지 다 찼네 여러분 제가 봤던 파도 중에 역대급입니다 장파제 다 덮친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쓰레기줍다가 이거는 제가 쓰레기가 돼요 양양 살면서 이렇게 센 파도 처음 봐요 진짜 소름 돋아요 저 지평선에서 오는 거 보세요 아니 수평선 우와 여러분 그 내일 주울게요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이거 들어가면 뒤져요 자 근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심합니다 근데 뒤져요 와 저기 파도 떨어진 거 보세요 지금 방파제 높이만큼 파도가 올라가 있죠 예 뒤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젯밤에 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쓰레기들 이 라거지께로 라삭라삭 다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루질 말고 쓰레기질 자 이런 거 바리스타 야 누가 바리스타 여기다 먹고 이렇게 버렸니 안에 물 있다 야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다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불러야겠는데 제가 일단 최대한 할게요 플라스틱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아니 어제 파도가 심해서 파도에 떠밀려왔다고 해도 어쨌든 다 바다에 있는 쓰레기였던 거잖아요 야 여기 또 있다 야 이런 거 때문에 그때 제가 바다거북 죽었던 영상 올렸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진짜 플라스틱이 엄청 많아요 다 치는 대로 다 잡아 넣을게요 아니 누가 이건 여기다 햇발 쳐먹고 여기다 버려 썩을 놈의 새끼 자기 배에다 쳐버리지 자 여러분 이 5분 동안 근데 벌써 여러분 예 툭 소리 나죠 리발 야 이거는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생물들이 죽슴이 다 버려 그러면 일단 이 해수욕장 일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해수욕장만 해도 와 미치겠다 저 끝에 저거는 뭐야 스티로폼이야? 갈매기구나 랄매기 래끼들 플라스틱 먼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롯데다 진짜 버린 래끼들 진짜 럼벌 받을 래끼들 아 하늘보리 아 미니메이들 비싼 거 쳐드셨네? 그물에 스티로폼에 야 이 그물 플라스틱은 아닌데 조져야지 내 아거 나 내 아거 나 이 아거지께 이거 롯 같네요 이거 쓰레기 다 들고 다시 나오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무작위로 담고 분리수간은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스폰 아까 그 햇반 쳐드셨나보다 어 뭐야 강아지 입마개야? 아니구나 이거 싱크돼 버리셨니? 여러분 근데 이런 쓰레기 청소할 때 그런 생각도 해요 혹시 득템하지 않을까 리발 이건 뭐 이거는 트레비 같은데 딱 봐도 자 여기 이런데도 플라스틱 조금 숨어있습니다 어 거의 뭐 페루지라다 돌개 찾는 기분이죠? 자 여기도 이거 보세요 숨어있죠 이 새끼 어 약간 레삼 같은 새끼들이에요 야 플라스틱 봐라 노란색 뚜껑 이거 뭐 바나누 쳐먹었구나 이거는 편의자 파는 조그만한 까르보나라 쳐먹었구나 이거는 뭐 엄청 큰 생수통에 바닷물 푸시다가 바닷물 먹고 배탈 나셨으면 좋겠다 여긴 물이 들어있네 갈증 났는데 잘됐다 이거 아 한 모금 드링킹 해줘야지 어 포칼이구나 리발 어 뚜껑 안 따 으아 벌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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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나버려 대략은 부피체수화 시켜야 되니까 롯나 힘 세니까 이렇게 줄여서 뚜껑 닫고 여기다 쳐 버려 저도 사실 쓰레기 줍는 걸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랑 약속하고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10분 동안 지금 이만큼 쌓였어요 하나 더 꺼내자 봉지 이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가끔 이렇게 파도가 심해서 쓰레기들이 몰려오면은 쓰레기차가 한 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걷어가긴 해요 그래도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게 또 맞는거 같아요 야 이건 뭐야 섬유유연제야? 롯나 맛있게 드셨네 야 이거는 아 이러면 안되지 이거 번호를 쓰고 가져가셔야지 부탄가스는 진짜 너무했다 어 숨어있다 플라스틱 새끼야 일로와 룰라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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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에에에에 오 개소리에요 죄송해요 이거 안에 음료가 아직 계시네 이거 뚫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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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네 커피가 아니라 다행이다 만약 커피 내가 바닥에 부은거면은 바로 모래삭제 이거 술인데 술 그만 드세요 해로워요 아 요새 아주 커피를 많이 드시네 모카 맛있게 드셨나봐 유통기한 지난거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끝이 없는데요 저 지금 10미터도 못 왔어요 10미터 못 왔는데 지금 봉지 하나 다 채워 버렸네 계속 나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로줌 쌌다 이거는 일단 그냥 넣어놓고 이따 해야지 고무장관 3개 끼고 해야지 아 여러분 파다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아니 오늘 밤에 통발도 올라왔는데 이거 통발도 올라가다 바로 내가 쓰레기 돼서 나온다 야 이것도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강아지 입막이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서핑보드야 뭐야 자 흰색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닿을 수 없어서 이건 아마 쓰레기차가 오거든요 그 차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도 오거든요 자 이거 들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리발 그냥 닫아있어 자 여기 보시면은 마시멜로도 와요 이거는 아마 쓰레기차가 올 거예요 옆에 있는 꼽사리 3개 주워야지 롯데다 파도 들어온다 롯데다 바로 아카주오네 와 이거 봉지 더 가져와야겠다 더 가져왔지롱 여러분 지금 20분 안됐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는 플라스틱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뭐야 이거 깨비 줄까 아니야 깨비 몸 약해져 자 이런 조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것도 자 이 뚜껑 개랫기 이거 또 누가 해발 넘어갔네 리발 이거는 바다 그건데 해수욕장 라인인데 넘어가지 말라고 몰라 넘어가게자 뭔 소리야 아니 이거는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좀 으스으으스스하다이 서울 사람인데 계속 사투리 쓰고 있네 사실 이제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이 노란나 왜 이렇게 치우노 아니 물도 안 빼고 이 저축의 불 라고 하시진 않아요 제 등장만 갈기실 분 얘 나 뭐야 어 리발 맛조개인 줄 알았네 어 야 얘는 그나마 이쪽은 좀 나아요 이쪽은 플라스틱 좀 없고 제가 쓰레기를 치웠던 곳이 캠핑을 좀 많이 하는 곳이라 많았던 건데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 있네 이 래끼들아 끝이 없다 끝이었어 끝인가요 후에 만남은 플라스틱 리발 페트병이 제일 많아요 페트병은 여기 놀러오신 분들이 먹고 버림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버리신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얘는 끌고 가야겠다 어 가자 뽀지야 어 가자 녹색 뽀지야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5분 정도 만에 나온 쓰레기 양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거의 다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여러분들 놀러오셔서 노시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갈 때 뒤처리는 조금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더욱더 바다라는 곳은 깨끗해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도 맛있는 회 많이 먹잖아요 우리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는 바다를 좀 지켜야 됩니다 입맛을 돋구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알아들으셨죠 전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집에 가실 때 쓰레기는 가져가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쓰레기 줍고 얘네 다 분리수거하고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컨텐츠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약속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바닷가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아니 아니 재밌는 건 아니지 어 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파도 롯나세다 오늘 총발나야 되는데 라떼인데 컨텐츠 롯나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